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최연일 영등포구청장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서울기자연합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 행정대상은 각 지자체의 행정, 의정, 경영, 사회공헌 부분의 경쟁력을 평가, 점검해 건전한 구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습니다. 이번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최연일 구청장은 앞으로 구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고 구정운영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.